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하거나 건강을 달라고 하거나 모든 것이 다 부와 귀와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 좀 주세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어때요? 먼저 우리를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그걸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했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에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려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드디어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데 뭐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가문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어떤 걸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낌없이 주시기 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 요백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그 재물을 다 취하여 가고 자녀를 다 데려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고 친구들이 배신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에 있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일하든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요백은 그런 엄청난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배반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 드디어 요백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네 얼굴 보고 좀 해요 다시 한 번 해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수로 보니까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그냥 말 한마디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간청을 거절합니다 계속 소리 지르며 부르지르며 이렇게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여인을 피하고 이렇게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않아요 그 수로본익의 여인, 가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요? 쥐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뭐를 시험해 봤어요? 믿음을 시험해 보고 그 믿음을 인정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고 인정을 받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뭘 시험해 봐요? 믿음을 시험해 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받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의 불량대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불량대로 주시니까 믿음이 조그마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인정을 받으면 아낌없이 주시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랬죠 백세 얻은 그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불로 태워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장세기 시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랬습니다 시험하고자 뭐를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지 백세 얻은 아들 이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안장을 지우고 3일길을 갑니다 작심 3일이라고 우리가 결심해도 3일이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그 3일길을 가서 거기다 재단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여호와이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그 사자가 부르면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경애하는 줄 알았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이의 복을 주시고 또 큰 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낌없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줬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 명예가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전에 나의 전 인격, 전 존재로 나의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생명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복 주시려고 나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계획은 비교도 안 되지만 그것 좀 하나님께 받쳐라니 시간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너의 재능을 좀 나를 위해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이고 아까워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이러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게 자식도 하나님 여호와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야 그게 우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아낌없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아낌없이 받으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에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나오기만 하면 주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나를 생명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내가 가진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어요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다 예비해 놓았는데 고린뉴스 2장 9절로 10절을 우리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걸 다 예비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시험해 봐 그리고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 내가 막 주님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었는데 그런 나에게 뜨거움이 없다면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 더 주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첫째 믿음을 인정을 받으면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100억 조정도 줘요 딱 주면은 아유 뭐할까 오늘 가서 스포츠카 멋있는 거 하나 사고 뭐하고 얘기하는 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뭘 주신다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심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을 때 아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못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 주시면 건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지혜 주시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물질을 쉬면 이런 거 가지고 해외여행용 갔다 오고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이런 이런 여러분 어때요? 좀 수준 이하의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낌없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 손에 부와 귀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무 찔끔찔끔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낌없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조그만 건 뭘 줬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커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믿어 여러분 못 믿어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르든가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귀와 이런 권세를 줬잖아요 왜 그렇게 주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르두개가 나 총리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든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막 지혜해달라고 꿈을 해몽할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시다 정말 그렇게만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인데 재물 같은 거 안 주시겠어요? 지혜해달라는데 안 주시겠어요? 능력 은사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능력 주고 은사 주니까 조금 능력 받아 조금 은사 받아가지고 어때요? 벌써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육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아낌없이 더 큰 걸 주시겠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뭐를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해요 여기 우리 임수인 권찰린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진짜로 우리 신랑은 어쩐지 모르지 그런데 정말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뭐를 인정을 받을 때 아낌없이 주신다고 뭐를 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못 믿으면 어디에 주겠어요? 딱 물질 좀 주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은사 주면 능력 주면 엉뚱한 짓거리 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를 못하니까 아낌없이 못 주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가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사람은 허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 마음대로 허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성되게 그걸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냐 그렇지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못 줘 주신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뺏어가 뺏어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미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나오죠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열심히 주인에게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또 몇 달란트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두 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두 달란트 받은 건 또 두 달란트 남긴 사람도 그랬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걸 땅 속에 묻어두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댄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줬어요?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거를 맡겨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충성된 그 사람에게 이걸 빼앗아서 줘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를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충성되게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물질도 내 거랑 오면서 내 마음대로 막 바꿨으면 안 돼 내가 시간, 그 다음에 내 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도 내가 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또 땅 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땅 속에 그 달란트가 뭐냐면 바로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 그 있는 사람이 바로 땅 속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주신 것도 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막 은사 주셨는데 안 쓰고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있는 것만 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나오죠 이 청지기의 주인이 딱 맡겨놨어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주인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 보면 어떻게? 청지기직을 박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청지기직을 줘버려요 왜? 주인이 맡겨놓은 데 지가 주인의 것을 갖다가 허비하고 마음대로 이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잘 관리하고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도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걸 충성인데 우리가 직분을 보니까 맡겨놨는데 충성해 그러면 작은 직분에 충성하면 더 큰 직분을 맡겨 하찮은 직분을 줬는데 충성하면 더 귀한 직분을 맡겨 하나님께 작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작은 물질에 충성하고 허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써 그러면 더 큰 물질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찮은 걸 맡겨놨는데 그걸 잘하면 더 귀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뭐를 맡겨놔도 뭐를 줘도 허비하지 않고 충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인정을 받으면 아낌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끼지 않고 주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인생한 하나님처럼 느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고 달라고 오해를 쓰고 때를 써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꼭 뭐를 시험해 봐서 뭘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인정을 받아야 되냐? 아 저 사람은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할 때는 잘 섬기다가 조금 돈 생기면 어떻게 변질돼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다가 건강해지니까 또 변질돼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거 안 받았을 때는 괜찮아요 이런 걸 조금 받으면 그때부터 또 변질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변하지 않을 거라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위가 높아져도 그리고 부자가 되어도 또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고 능력과 은사를 받아도 세월이 가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겠네 사후랑은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사후랑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후랑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변질돼 이렇게 변질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때나 나중에 박사장이 될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됐을 때나 또 총리가 됐을 때나 젊었을 때나 중년에나 늙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변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너부가네살왕 시대에 왕립학교 학생이 되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아들 벨사살 때도 높은 지에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론 지역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다리왕의 총애를 받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주시다가 그쳐버린 것이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높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명예를 주시고 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시험이 와도 변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면 변하지 않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어려운 적에도 감사하고 변하지 않아요 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을 때는 감사하다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봐요 변하지는 않잖아요 시험이 하도 감사해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해 변하지 않아 한 번 내가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은 내가 왕의 짐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영광위에 살리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딱 그가 결심했어요 작정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길 원하다고요 아낌없이 주시려고 해요 빌보 4장 18절에 보면 영광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뭐라고요 풍성하게 채우실 거래 풍성하게 아이고 찌개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흔들어서 막 눌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아이고 바닥만 막 조금 어떻게 하시고 아니라 흔들어 막 꽉꽉 눌러 그래가지고 또 해서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아메 아들을 주시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네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감당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주면 그게 축복이 못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인정을 받으면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주셨는데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보면 이것도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인정을 받으면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또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아무데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이걸 아무리 주셔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최고로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정말 내가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멘 요즘 제가 스마트폰으로 뭐를 듣고 있냐면 유튜브에 눈이 이렇게 좀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좀 성경을 읽으면 오래 못 읽어요 눈이 막 아파요 보이는 건 진짜 잘 보인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저 뒤에까지도 제가 잘 보여요 앞에도 잘 보이고 뒤에도 그래서 누가 졸고 있구나 다 보여요 저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랑이 앞에 와도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보여요 그런데 이게 잘 보여도 글씨는 오랫동안 못 보겠더라고요 나중에 막 흐리대하고 눈이 아프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책 볼 때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독서를 이제 잘 못하니까 고민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얘기하죠 그 인물들의 생애를 쫙 요약해 놓은 그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천국 하면 누구예요? 최곤룡 목사님 있잖아요 최곤룡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썬다싱 등등 예전에 제가 많이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그분들의 생애를 한번 쫙 들어보니까 책 읽은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이걸 다시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그 책들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읽었나 진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책을 젊은 사람들은 꼭 읽어라 못 읽으면은 그걸 듣기라도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인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그거 좀 들어봐요 그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하면 허드슨, 테일러 나오면은 딱 계속 또 나오고 조지 밀러도 나오고 또 뭐 장기려 박사도 나오고 방해인, 썬다싱 막 다 쫙 계속 이어서 이어서 나와요 근데 한번 들어봐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그젠가 제가 이렇게 해요 어제는 제가 이성봉 목사님 듣다가 여기 누구 교회 기도하러 오신 분이 주차장에 나와서 그거 이야기하다가 한 시간 동안 서서 얘기하느라고 제가 다 못 들어버렸는데 근데 허드슨, 테일러를 들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걸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내지 선교라는 걸 만들어 이제 선교로 가기 전에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막 훈련을 해요 10대 후반에 그때부터 훈련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요즘 10대들을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내지 선교에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12년 동안 살던 아내가 죽었어 또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이렇게 죽어 그러면은 제가 어떤 그 누구 생각이 나더라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 왜 이 딸을 데려갔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하고 이 아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행복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아들을 데려갔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걸 감사하고 이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몸이 확 힘들으면은 이제 어떤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돼가지고 다시 영국에 치료받고 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그래가지고 73세에 가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막 서태우가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중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의 자녀들도 많이 죽었는데 아 그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만 우리를 하악 슬퍼하면서 막 자식 하나님 너무합니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쩌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세상에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축복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게 분명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천국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그러면 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맡겨놓으면 주면 쓸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리고 변하지 않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낀 무엇이 받아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십시다